야, 나 잡힌 것 같은데? 그래, 그래. 너도 또 땅 잡은 거 아니야? 너도 세상을 낚은 것 같다, 느낌이. 아니야, 얘가 지금 움직여. 거짓말하지 마. 아, 실제라니까. 거짓말하지 마. 봐봐, 지금. 그리잖아, 지금 얘가.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, 지금. 얘가 지금 계속 움직인다니까, 봐봐, 이거 지금. 지금 움직이잖아, 지금. 당겨, 당겨. 감아. 그만한 줄 알지? 울었어, 지금. 아닌데? 아닌 것 같아, 그러니까. 이게 아닌데. 바닥이야. 바닥이라고? 이게 아닌데. 바닥일 리가. 사투로 버려, 그러면. 이게 아닌데. 너무 세게 하면 낚싯대 부러져. 바닥 같지 않니? 이거 움직이잖아, 지금.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? 봐봐, 지금 계속 저쪽 가네, 지금. 아닌 것 같은데? 야, 아니라니까, 지금. 손 맛이 왔어, 지금. 야, 일단 그렇게 하자고, 일단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야, 잠시야. 야, 잠시야. 큰일 났다, 이거. 그러게, 네가 너무 앉아 있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, 지금. 내가 일어나면 빠질 것 같아서 그래, 지금. 일어나면 빠질 것 같아. 아, 나도. 허풍허. 큰일 났네, 이거. 설마. 왜 그래? 야, 좀 도와줘. 도와달라고. 야, 이상한데, 이거? 그렇지? 움직여? 어, 어. 내가 지금 움직인다, 진짜로. 진짜? 농담한 게 아니야. 엄청나게 보여, 지금. 그렇지, 참치는 말도 안 되고. 그렇지? 계속 움직인다, 이거. 여기 지금. 우와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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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봐봐, 계속 움직인다, 이거 지금. 해봐, 해봐. 풀었다가, 풀었다가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희망, 희망, 희망 뺐다가. 빼고 감고. 풀었다가 감고. 야, 근데 되게 바보 같아. 감고. 야, 뜰채 있냐, 뜰채? 뭘 뜰채를 왜 찾아? 뜰채를 왜 찾아? 어디 있는데? 없어. 안 보여, 니들? 아, 미치겠다, 진짜로. 야, 잘라. 야, 디렁이 어디 갔니? 아휴. 여기. 어? 뭐야, 이거? 야, 그거 내 거지? 하나는 잡아야 할 거예요, 하나는. 둘 다 잘 잡았다. 둘 다 잘 잡았다. 이거 잘 잡았다. 이거 뭐, 이거? 야, 대여다, 대여. 이거 봐주세요, 좋아. 야, 이런. 야, 내가 얘가 이렇게 생겼어? 어? 그러니까, 야, 엄청난데? 야, 뭘 어떻게 잡았네. 야, 이거 안 걸렸냐, 어떡해? 야, 불과 사이 나 두 마리 잡았어. 형이랑. 어? 불과 사이 나 두 마리 잡았어. 뭐야, 이거? 아까 우리가 잡은 거. 힘들어가지고.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. 두 마리. 귀여워. 야, 이거 되게 셌다. 하하하.